요즘 매일 네 생각해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궁금한 건 혹시 너도 왜 방송 중에 전화 좀 하면 안 돼? 저 가끔씩 방송 못 하겠어요 야 방송 중에 너무 갑자기 하루 만에 건방지웠어요 급한 전화 안 오냐 너는?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저기 결제해 준 거 고맙고 어 좋아요 아 나 방송 해야 되니까 끊어 내 일이지 뭐 방금 배경 화면 나왔어 나 좀 생각해 하나로 하자 뭐? 그 이것만 우선 대답 좀 해주세요 뭐요? 오늘 다른 스케줄 있었어요 없었어요? 없었는데요? 그러면 그러면 나도 어떻게 샵을 다녀오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 그냥 기분 아니 둘이 하는 인터넷 방송에 한 명이 메이크업을 하면 한 명 어떻게 하란 말이야 기본 아니냐? 무슨 기본이야 너 그리고 오늘 라디오도 있었더만 너 머리 맨날 이러고 왔던 게 엊그제인데 아니 그때랑 다르지 세상이 지금 바꼈는데 뭐 몇 출번에 뭐가 바뀌어? 나 지금 심란 밤 지금 그 심란 밤이 아닌데 지금 너 공개 방송 때 뭐 느낀 거 없어? 그 방송 때? 내가 우리가 참 잘한다고 뭐 다른 거 느꼈어 너? 아니 여러분 방송 못 하겠어요 같이 이상해요 권정열 고영배의 심란 암바 아 고영배 테크노의 심란 암바 네 테크노씨 네 크노 양반 왜 이렇게 테크노 티로 입어? 저 왜 디스코라는데요? 그랬나? 파란색은 디스코예요 미안해 몰랐죠? 까만색이 테크노고 사실 오늘 내가 새로 개발한 오프닝이 많이 있었는데 어 뭔데 해봐 타이밍 놓쳐서 못했어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오프닝 다시 한번 해도 돼? 다시 할게요 이거는 내가 약간 좀 여름이고 해서 시원한 오프닝으로 준비를 한 거거든? 어 여러분들이 취향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 나가 나가 요런 느낌 좀 어때? 다시 하자 박자 뭐야 근데? 그냥 그 이때다 싶을 때 나 너 소망 보고 있을게 그럼 그냥 이때다 싶을 때 들어가봐 해봐 해봐 맞출 수 있나 해보자 짐나는 밤 백파리 시작합니다 광고 나왔다 큐하고 나가 나가 너를 보내 오늘도 까만 나가 하얀 운동화 나를 보내 나가 난 아무렇지 않은 척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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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딴 데 왔어 아 딴 데 왔어 아 매일 나가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나가 그리고 그리고 나가준다면 그리고 요즘 칠만 썸머 오프닝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 나 시원한데 아 시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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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시원하고 다 시원하네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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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